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가 변경되는 예비 후보자는 이달 18일까지 지역구를 선택해 선관위에 신고 해야 합니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 후보자는 3월 18일까지 해당 지역구로 선거사무소를 이전하고 관할 선관위에 소재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월 18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예비 후보자는 19일에 등록이 무효처리됩니다. 한편 인천에서는 서구 선거구가 갑, 을병 3개 선거구로 쪼개졌고, 연수구와 계양구 선거구는 경계가 조정됐습니다.